네, 오늘의 시그널은 JB금융지주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언라인 자산운용 대표가 지금 외국에 출국했습니다. 왜냐하면 몸집이 작기 때문에 몸집을 키우려고요. 이게 지금 뭐냐면 저기랑 똑같습니다. 몸집을 하이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방시혁 의장이. 몸집을 더 키워야지 미국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의 지분을 가지고 사실 카카오의 인수점까지 이거를 들어올린 게 사실 언라인 자산운용이 사실 촉매자를 한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1% 지분 가지고 이 정도 움직였으면 그럼 더 많은 지분을 인수할 자금이 있으면 더 크게 판을 흔들 수 있다고 판단이 됐겠죠. 그래서 돈을 모으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의 또 타겟이 됐던 게 JB금융지주고 JB금융지주는 SM보다 훨씬 더 어떤 반영의 가능성이 높았었죠. 왜냐하면 언라인에 JB금융지주가 금융지주 지분이 14.04였고요. 최대 주주인 삼양삼위 관계자 지분이 14.6일이었어요. 지금 차이가 0.57밖에 나지가 않았습니다. 이번 주총에. 30일 날 주총이 열렸었는데 3월 3월 30일 날 주총 출석률이 무려 95%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최대 주주가 0.57이니까 누구도 질 수 없는 게임이었기 때문에 마치 드라마처럼 싹 다 모은 거예요. 다 나갔는데 어떻게 됐냐. JB금융지주는 주당 900원의 배당을 제안했는데 결국 주당 715원이 배당이 확정됐습니다. 이거는 나머지 국민연금을 비롯한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이 JB금융지주에 편을 든 것이죠. 그리고 의결권이 있는 주식 중 87%가 출석했는데 JB금융지주 안건에 찬성이 77%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구한 건 사회의사로 김기석 후보자를 추천했는데요. 이것도 부결됐습니다. JB금융 측에서 내세운 유관우랑 성재한 후보자가 각각 사회의사에 선임돼서 자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좀 실패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JB금융지주 회장이 언라인의 주주 제안 내용을 경영진이 의사결정할 때 주요 고려사항으로 삼고 기관투자자 간담회도 열겠다고 말을 했고 이거는 내년 주주총회 때도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JB금융지주에게 이번에 3월 30일 주총회 언라인 자산운육회 완전히 다 통과는 안 됐지만 이거는 뭐냐면 각성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각성한다고 무슨 회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JB금융지주가 뭔가 외부의 의견을 조금 더 듣고 길을 열게 만드는 총매제 역할을 한 것이고 SM보다 훨씬 더 지분이 14배가 높으니까요. 14%니까 훨씬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이 한 번 그걸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주주 제안을 통해서 변화를 이끌어낸다면 둘 다에게 다 윈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JB금융지주, 언라인 자산운영의 주주 제안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일단 총매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가격 전략도 좀 알아볼까요? 네, 그 주주 제안이 지금 굉장히 1호, 2호 계속 나올 때 그때 주가의 급등이 일어나면서 2021년과 2022년에 쌍고점을 강하게 돌팔했었죠. 그런데 거기서 바로 이제 3개월 은봉이 나오면서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주주총회로 3월 30일 날 주주총회에 그 기점으로 해서 재료가 소멸된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이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각성이라고 표현을 했듯이 계속해서 여기서 압박을 가하게 되면 변화를 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격이 이렇게 줄어들어 있는 가운데 기술적인 부분에서 룸이 더 열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딱 맞아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이격이 좁혀진 가운데 이슈가 들어와야 그게 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8,400원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1만 원대까지는 또 2,000원의 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3개월의 조정이 아주 꿀같은 조정이 되었다. 20개월 선 부근에서 사면 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JB금융지주 3개월 관계 조정이 건강한 조정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매수 구간이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